아니다 박스만 만들다 갈 수도 있겠네요 이케아 적어도 오려서 붙여야 되는데 진짜 이거 만들다 보면은 박스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그 종이 공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페이퍼 토이 왜 저런 걸 하지? 어렵구나 장난 아니에요 어려운 거였구나 없는 걸 만들어내시는 분들이니까 종이가 프라 모델 보다 더 쉬울 거라는 착각들을 하는데 프라 모델은 부품 보아라도 있죠 얘는 하나하나를 다 해야 하는데 진짜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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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